안녕하세요. 왕눈이 버거킹 입니다. 오늘은 SNS에서 핫하다는 순두부 열라면을 준비했습니다.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딸이 준비해 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국물부터 먹어 봐야겠죠? SNS에서 많이들 드셔보시더라구요. 그래서 한번 준비했습니다. 매콤한데 약간 담백한 맛이 조금 첨가된 것 같습니다. 교란 노른자에요. 한입 하십쇼. 엄청 고소하네요. 역시 맛있습니다. out of town 오이 알다리가 진짜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다. 여러분, 한입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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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하십시오 여러분, 한입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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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드립니다